지난 시간에 생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 생명에게는 어떤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생명을 주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란에게 생명이 와서 계란 속에 있는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병아리라는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기본 여건은 38도라는 온도만 있으면 되다. 그런데 계란의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계란 안에 다 갖추어 놨어요. 심지어는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되면서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숨 쉴 수 있는 공기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있어요. 그 공기 주머니가 딱 있죠. 그게 참 희한 거죠. 그게 없으면 계란 속에 아기 병아리가 만들어지면서 필요한 산소가 공급될 수가 없어요. 그처럼 치밀하게 기본 여건을 준비했습니다. 수분도 있고 공기도 있고 그 안에 영양소도 다 노른자이, 흰자이가 다 병아리 한 마리 만드는 데 아주 딱 적합한 양의 온갖 영양소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본 여건은 뭘까요? 이것을 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식물부터 이건 병아리가 아니죠. 알이 아니죠. 식물부터 콩을 하나 생각해봅니다. 콩. 콩 한 알인데 여기 시눈인데 시눈 안에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 유전자를 살펴보면 첫째, 뿌리 만드는 유전자, 그 다음에 떡잎을 내는 유전자, 그 다음에 줄기를 올리는 유전자, 그 다음에 가지를 치는 유전자, 그 다음에 잎사귀를 만드는 유전자,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유전자,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유전자. 그래서 뿌리 1번 유전자, 떡잎 2번 유전자, 줄기 3번, 가지 4번, 잎사귀 5번, 꽃 6번, 7번 유전자가 순서대로 착착 켜져야 됩니다.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것은 생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와서 이 공시 눈에 있는 이런 1번부터 7번까지 유전자를 순서대로 켜서 결국 이 콩 한 알이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콩 열매를 맺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콩나무가 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신혼의 유전자로서 입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생명이 와서 저 콩 한 알을 콩나무로 만들어 주는 그것을 생명이 와서 할 때 어떤 기본적 여건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계란에서는 뿌리 나는 거 못 봤죠? 왜 그래요? 왜 계란에서 뿌리가 안 나오죠? 그렇죠. 필요가 없죠. 왜? 계란 한 개 안에 모든 영양소를 이미 준비해 놨으니까. 그러나 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콩 한 알 속에 콩나무를 만들기 위한 모든 영양소가 준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뿌리를 땅 속으로 내려서 흙 속에 있는 영양소를 빨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뿌리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 외에는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없어요. 그러나 콩 시눈에는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뿌리가 나오는 곳을 보면 영양소를 더 흡수해야 돼. 영양소를 영어로는 nutrition 해서 N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물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흙 속에 심어도 물이 없으면 생명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을 줘야 돼요. 물은 water. 콩은 뿌리를 맡고 있으니까 운동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이라는 기본 요건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콩을 예를 들어 여기 화분이 하나 있는데 화분이 흙이 담겨있어요. 콩을 심고 거기에 물을 줬어요. 물을 주고 깜깜한 벽장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바라를 못할 뿐만 아니라 썩어요. 왜 썩죠?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썩는다 그러지 말고 그것도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생명이 안 오기 때문에 썩어요. 왜 생명이 안 오지? 햇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부터 먼저 생각하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은 Sunlight, SS.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양소나 물이나 햇빛이 적당해야 돼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화분에 있는 흙 속에 콩 하나를 심어 놓고 거기에 강력한 비료도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돼요. 왜? 너무 많아 영양소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무 부족하거나 많으면 안 돼요. 많은 게 아주 나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 뉴스타트에서 출신 드리는 이 음식 이외에 뭔가 좋은 게 있다. 그래서 쓸데없이 무엇이라도 쓸데없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과량으로 계속 섭취한다는 것은 아주 나쁘다. 절제 원칙에 어긋납니다. 절제. 모든 것이 다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절제를 Temperance라고 합니다. Temperance. 그 다음에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가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분에다가 심어 가지고 물을 주고 햇볕도 있고 모든 것을 적당히 딱 했는데 공기가 없는 진공상태에 넣어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생명이 안옵니다.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기. Air. 그래서 식물들은 뭐만 하면 돼요? 한번 봅시다.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식물에 병이 난다면 뉴스타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만약 이게 이제 이 다섯 가지 기본 여건이에요. 이 다섯 가지 기본 여건 중에 공을 흙에다 심지 않는다. 그리고 물만 주고 햇볕 보게 하고 공기 공급하고 흙에 심지 않고 그러면 이 콩이 뭐가 되버려요? 콩나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흡수해야 되니까 뿌리는 내리고 그 다음에 떡잎 내리고 이게 길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가지 치는 유전자가 있어도 생명이 그 가지를 내주지를 않아요. 그 가지 치는 유전자를 키워주지 않아요. 왜? 가지 못 치면 잎사귀가 안 달리죠? 왜 잎사귀가 안 달리죠? 이런 상황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영양소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 콩이 살아갈 만큼만 그 정도만 딱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콩나물들은 뭐를 못 해요? 씨를 못 맺어요. 그렇죠? 그래서 번식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양소가 충분히 뿌리를 내려서 공급되지 않는 상황, 즉 기본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콩아 미안하지만 너는 콩나물까지만 대가지고 비빔밥으로 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경우를 한번 따라 봅시다. 동물은 영양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돼요.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 엑서사이즈. 운동이라는 것은 건강에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물론 좋긴 좋죠. 좋은 거라기보다는 운동은 필수야. 기본 여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것은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이 필수인데도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물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서 동물원에 집어넣었다. 그럼 운동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중요한 유전자들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생식기능. 그래서 암컷수컷이 만나서 교미를 해서 임신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해주는 호르몬이 필요한데 그런 성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성호르몬을 생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호르몬이 생산이 안되면 수컷사자나 암컷사자가 성적인 욕구가 전혀 없어져요.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교미 안 합니다. 아무리 이쁜 암컷을 수컷사자방에다가 들여보내도 수컷사자가 암컷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 여기 왜 왔어? 그럼 암컷사자가 뭐라 그래요? 나도 몰라. 그래서 교미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공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컷의 정자를 빼고 암컷의 난자를 빼가지고 그걸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시험관 아기면 똑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암컷사자의 자궁 속에 그걸 집어넣고 주면 새끼가 나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에서 시험관 아기를 만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 걸 집어넣고 놨어요. 그래서 병원을 고발했다는 참 기가 막히죠. 그렇죠. 유전자가 전혀 달라. 아니야. 그래서 임신했죠. 인공적으로 임신했죠. 시험관 아기. 그러면 이 암컷이 그 새끼를 낳아요. 낳고 젖은 맥에 젖아줍니다. 그럼 모성 본능이 전혀 없어요. 그 유전자가 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 안 하면 전혀 아프지 않죠. 운동 안 하면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아프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해요. 운동 안 해도 멀쩡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혀 내가 감각할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많은 중요한 유전자들이 꺼져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기본 요건 중에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동안 운동의 맛을 봐야 해요. 운동하기 싫은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싫으면 내일 비 왔으면 자꾸 그래서 하면 여러분은 아주 비가 와도 어떻게? 우산 들고 오라도. 이렇게 딱 작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젖을 안 먹이기 때문에 새끼들 죽어버려요.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직원들이 가서 새끼들 꺼내서 위우맥에서 키워야 합니다. 이런 본능도 다 유전자에 프로그램된 것 아닙니다. 그 본능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운동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동물들은 반드시 운동하고 피곤하면 뭘 해야 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식물들은 뉴스타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동물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뉴스타 프로그램입니다. 인간은 여기 하나, 동물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기본 여건에. 그게 뭐예요?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 믿음이라고 합니다. Trust. Trust. 왜 인간에게는 신뢰가 필요해요?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하니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나는 이걸 믿는다. 그러므로 믿기 때문에 나는 선택하겠다. 동물들은 선택이고 뭐 없어요. 그냥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 되면 돼요. 그래서 동물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병 고치기 위해서는 강의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강의 시간이 있어요. 왜? 신뢰의 힘을 심어줘야 되니까. 이해를 시키고. 왜? 아는 것이 힘이에요. 이해를 시키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야만 사람은 선택하게 됩니다. 자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New Start 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과 함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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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가지의 기본 여건을 맞춰주면 나머지는 놓습니다. 생명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공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공기라는 단어보다는 호흡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 싶어요. 이제 사람들이 물도 충분히 안 마셔요. 그렇죠? 여러분 알고 보니까 물을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2000cc를 마셔야 되는데 500cc 정도밖에 안 마셔요. 물 한 병 마실 똥 말똥.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항상 거의 대부분 시간을 만성적 수분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초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시들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물을 충분히 안 마시는 사람들의 세포들은 항상 시들어 있어요.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좋겠다. 세포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도 항상 부족할 뿐더러 사람들이 호흡을 또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스트레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숨을 잘 안 쉬고 살아요. 왜 그래요? 왜 사람들이 숨을 쉬어야 될 만큼 안 쉬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살아요. 숨을 죽인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숨을 잘 안 쉬어요? 긴장할 때입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보래도 숨 쉬 안 쉬어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긴장할수록 숨을 죽일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도 숨 안 쉬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무서운 며느리들은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맥혀.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섭거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숨을 쉼 호흡을 안 해. 우리가 충분한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내가 숨을 죽이고 살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산소를 충분히 못 받아들이는 세포들은 어떤 환경으로부터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발암물질 또는 음식으로부터 발암물질 또는 담배 연기로부터 발암물질을 받아들일 때 훨씬 더 쉽게 산소 부족증을 느끼고 있는 세포들은 암세포로 변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하는 스트레칭의 근본적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근본적 목적이 뭐예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스트레칭하는 방법에서 호흡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죠. 모세혈관. 모세혈관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근육을 당겨줘서 모세혈관이 몸에 자꾸 뻗어나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 할 때는 근육을 당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하지만 이 당겨줌으로 말미암아 모세혈관이 자꾸 늘어나고 모세혈관망이 더 촘촘해지고 모세혈관의 생성이 더 촉진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혈관의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줘야 된다. 동시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심호흡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에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서 산소 공급이 잘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되면 나중에는 쑤시고 결리고 이런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칭을 매일매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인천공에서 뉴욕 가면 한 14시간 그렇게 걸려요. 그래도 허리 아프고 이런 건 하도 없어요. 스트레칭, 심호흡해서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보면 허리가 아파서 이러고 비행기에서 당겨요. 그러면서 몸의 근육들이 아주 유연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정도만 해도 당기고 아팠는데 이제는 이 정도는 전혀 안 아파요. 이래도 안 아파요. 이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연해요. 그러니까 비행기 10시간 타도 끝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선택해야지. 조스트레칭 해야지. 그래서 다 필요해. 그러면 다 모든 것이 회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뉴스타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작정하고 선택하셔서 해 보시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병 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병 났고 난 뒤에 노후에도 70대가 되어도 80대가 되어도. 저는 우리 어머니 보고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들 하는 뉴스타트가 좋구나 해서 85, 87, 90살 때까지 유연하고 혈압도 안 올라가고 92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무 병도 없이 약간 치매가 와서 고생을 조금 했는데 그래서 이 심호흡 스트레칭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책하실 때 호흡을 좀 깊이 하시는 그런 습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기가 너무 막히면 사람들이 숨막힌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 상황에서 숨막히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정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숨막히게 살다가 뭐 좀 돌리자고 그래요. 숨 돌리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숨 좀 쉬고 가자. 그만큼 우리는 이 산소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해도 사실 영양소야 뭐 충분한 거고 운동, 물, 공기 이런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좋은 거 못 먹어 가지고 내 암이 안 날까 그런 걱정은 그런 입체는 뭐예요? 그래서 하지도 마요. 허들 마로 그래서 여러분이 산책할 때 숨 쉬는 호흡 연습을 좀 하세요. 심호흡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통 호흡하면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짧고 그 다음에 얕아요. 깊이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요만큼 들어갔다가 또 쏙 나와 버리고 그래서 산소와 탄산가스의 교환이 충분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내쉬고 한 번, 두 번 들이쉬고 그러니까 푹, 푹, 이렇게 여러분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숨이 좀 깊어지는 거예요. 그 얕은 숨을 깊게 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이게 좀 힘듭니다. 어려워요. 왜 어렵게? 말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말하느라고, 심호흡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조용하게 가슴을 펴고 잠깐씩 조깅도 하고 숨이 깊어지고 아주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뉴스타트가 생명을 받아서 우리 유전자들이 아주 왕성하게 생명에 반응하게 해서 회복되게 하는 기본 여건으로서의 여건이 갖춰지면 우리가 빨리 생명이 우리 유전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죠.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것은 결국은 여덟 가지의 기본 여건입니다. 그러나 뉴스타트의 주인공은 기본 여건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무슨 기본 여건이 주인공인 것처럼 어떻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본 여건은 기본 여건에 불과한 거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기본 여건을 생명을 모르고 뉴스타트를 해도 아주 상당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생명이라는 개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위 뉴스타트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자연요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식이요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뉴스타트는 생명요법이지 자연요법이 아니에요. 식이요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생명이 들어와서 하자.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뉴스타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이요법, 자연요법, 자연식 그런 것만 해도 생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도 기본 여건만 가지고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암이 낫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생명도 모르는데 그렇죠.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내가 거부하지 않는 한 생명은 그 일정한 양의 생명은 하나님이 계속 누구에게나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100% 다 받으면 이거는 굉장할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한 20%밖에 안 받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왜? 기본 여건을 안 맞춰줘요. 그렇죠? 맨날 삼겹살 먹고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왜 생명을 충분히 받지 못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삼겹살이나 튀긴 음식이나 이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이게 모세혈관망이죠. 촘촘하죠? 이 모세혈관은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칭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먹고 그러면 이 모세혈관들이 엉성해져 버려요. 많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 안에 통과하는 백척혈구들입니다. 이것은 피가 맑을 때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 음식을 잡시면서 지방 성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하지 않고 맑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산소를 운반해 주는 적혈구들이 서로 한 개 한 개씩 확실하게 분리가 돼서 모세혈관을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세포에게 산소공급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겹살을 먹었다면 한 20분 후에 이렇게 됩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적혈구들이 이렇게 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모세혈관들이 곳곳에 막혀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됩니다. 세포에 산소공급이 충분히 안됩니다. 그래서 산소공급이 충분히 세포에 안되면 적혈구들이 빨리 가서 세포에 산소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혀서 안되면 생명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겹살 크게 먹고 거기다가 또 아침 이슬인지 저녁 이슬인지 또 서너 장 걸치고 하면 알코올이 들어가고 기름기 위가 들어가고 그러면 괜히 피 속에 중성지방이 증가돼서 온몸에 피가 끈적거려서 혈액순환이 안되니까 그래서 한숨 자고 나면 어어 어어 결리 왜이렇게 쓰시고 이제 그게 산소공급이 안되죠. 그래서 그런 식생활을 하다가 그런 식생활을 하고 운동도 안하고 물도 잘 안 마시고 만성수분 부족증에 처해있고 호흡도 심호흡도 안하고 그러면서 살면 생명의 20% 밖에 안 받고 산다면 하나님은 100%를 주는데도 그래서 이 100%를 다 받으려면 무엇을 기본 여건을 잘 맞춰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100%를 주는데도 지금 이 사람은 기본 여건을 안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20% 밖에 못 받아서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원활하게 작동을 할 수가 없어서 병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식 하자 운동하자 기본 여건을 조금씩만 맞춰줘도 어떻게 삼겹삼 먹고 할 때는 20% 밖에 못 받았는데 30% 그렇죠? 40% 이렇게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 그러니까 마치 생명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더 잘 키워지고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제가 생명을 강의 때마다 이렇게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음식이 너무 중요하고 자꾸 기본 여건을 중심으로 뉴스타트를 오해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져요. 그러나 진짜 좋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와! 생명이란게 뭐예요? 있구나! 이 생명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하면 80% 90% 올라가면 그때 놀라운 유전자 회복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하여 배우지 않아도 상당한 뉴스타트라는 기본 여건만 갖추어져도 상당한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생명 그러니까 내가 생명에 대해서 모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생명에 대하여 더 깊이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고 내가 생명을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깊이 추구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제 2부 강의 때는 2부 세미나 때는 정말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고 와 성경 말씀이 이런 건 줄을 내가 몰랐구나 그럴 때 이 유전자가 켜지는 그 강도는 굉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부에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론적인 강의를 하고 2부 세미나는 실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사랑이니까 그거를 성경의 통 그래서 성경책 이라는 것을 그것은 생명책 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생명책 그것을 내가 습득하고 정말 이야 과연 그렇구나 과연 정말 이런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맞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감동을 느끼게 되고 기쁨이 오고 그러면서 왜 기쁨이 와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꺼져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팍 켜지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받은 증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감사를 느끼게 되고 이러면서 힐링,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뉴 스타트가 뭔지 확실히 알았죠. 뉴 스타트는 정신을 차려서 건강한 식생활도 하고 정신을 차려서 운동도 꼭 하고 정신을 차려서 물도 착실하게 마시고 그리고 햇볕 정신을 차려서 과식하지 않고 과로하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심호흡도 하고 이게 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기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여러분이 돈 주고 사야 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다 공짜예요. 그게 특징이 뉴 스타트예요. 이 세상의 특징은 다 몸에 좋은 것, 암에 좋은 것, 비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 암에 좋다는 것 유행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네? 꽃 뭐? 꽃송이 버섯. 청년 처음 들어봤네요. 비싸였네요. 비싸요. 얼마나 해요? 그렇죠. 그런 것 다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꽃송이 버섯이 더 몸에 좋겠습니까? 운동이 더 몸에 좋겠습니까? 꽃송이 버섯은 비싸요. 운동은 뭐예요? 공짜요. 별로? 베타카 스타로테인. 규명력을 굉장히 요렇게ürü져요. 베타카로테인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요? 베타카로테인 얘기 나중에 해봅시다. 네. 베타카로테인 얘기를 하나 더 해봅시다. 들은 거를 많이 먹으려면 당근, 고구마, 호박 이런 거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꼬송이버섯에만 베타카르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혹시 꼬송이버섯 선전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집어쳐야 해요. 자, 차가버섯이 더 몸에 좋을까요? 공기가 몸에 좋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꼬송이버섯 안 먹었다고 해서 안 죽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5분만 숨어주면 죽어버려요. 물은 일주일만 안 마시면 죽어요. 꽃, 송이버섯에 일주일 안 먹으면 죽습니까? 왜 그만큼 물, 공기 이런 것이 우리 건강에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제일 좋은 것만 하는 게 뉴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제일 좋은 것.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전부 꼭짜로 해놨다니까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좋은 것일수록 비싸게 해놨으면 그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지 무조건적 하나님 맞아요? 아니죠. 좋은 것 먹을래? 돈 더 갖고 와요. 그런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것이 있다. 뉴스타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뉴스타트는 다 공짜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악산 우리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에서는 좋은 거라고 해서 안 판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거라면 저 탁구대 치우고 저기다가 가게를 하나 처리면 돼. 그래서 거기다가 꽃송이버섯, 상황버섯, 차가버섯 물건에다가 여러분 여러분한테 이번 세미나 기간 중에 특별 세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아시겠죠? 한 봉다리에 20만 원 한다면 실제 재료비는 5천 원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짭짤한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이나 자연요법 한 곳 가면 다 물건에다가 팝니다. 다 팔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그것이 없을까요?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기에도 돈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기는 공짜고 너희들 정신 차리고 숨 좀 쉬라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게 여러분 비싸면 안 되죠. 안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더 좋은 거 먹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냈다면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제일 좋은 것까지도 무료로 해놨다니까 무료로.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체리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비싸다. 이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통념 정신없는 거짓에 우리가 다 빠져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없는 통념으로부터 해방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유야. 내가 암 환자로서 여러분 항상 어떤 불안감이 있어. 내가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안 먹고 있는 것 같아. 어디 알아볼 수 없어. 항상 걱정이야. 뭔가 좋은 게 있을 텐데 이것을 내가 안 먹고 있으니까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기본 여건만 맞춰주면 생명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잠깐만 나가도 우리는 어떻게 되버려요? 죽어버려요. 즉각적으로 죽어버려요. 이것은 뉴스타트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주는 거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뉴스타트를 해야지. 비싼 거를 먹어야 될 텐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자유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어련히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무료로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talk to today. talk to